자, 오늘은 통신 강좌를 지금 두 달째 하시고 계시는 분의 어떤 글을 보내주셔서 카톡으로 보내주셔서 첨삭하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작업을 할 때에 항상 먼저 이 볼펜 이 펜 가지고 볼펜이나 이런 붓펜 가지고 먼저 작업을 합니다. 작업을 해서 이거를 잡아놓은 상태에서 화선지에 들어가요. 그래야만이 화선지도 전략도 하고 글씨의 균형을 먼저 잡는 것이 구성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자, 지금 글씨가 지금 커진 부분을 제가 쓰고 있어요. 글씨가 글을 쓸 때에는 그 핵과 핵 사이는 바람이 통하지 않을 정도로 밀착을 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자와 자사이는 말이 말을 말이 달릴 정도로 자와 자사이 자관을 띄우라고 이제 그리 얘기를 했죠. 네, 제가 글씨가 좀 틀어진 부분만 잡아서 한번 교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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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공간이 지금 없죠. 공간이 지금 공간이 부족하고 요 쌀이 문 이 해서 이거 내력은 이 획이 이 획들이 너무 굵어요. 이걸 좀 줄여주시고 여기서 이 간격들을 잘 배열을 하세요. 이 난자에서는 이 부분이 왼쪽 부분이 여기가 너무 지금 공간이 비좋게 하다 보니까 커졌어요. 그리고 세초자는 됐는데 왼쪽 부분이 이 부분을 조금 줄여주시고요. 자, 일사자는 이 부분, 이 아랫부분이 이 아랫부분이 여기에서 이렇게 뻗쳤는데 이게 밑으로 내려가면 글씨가 자꾸 넓어지니까 안에서 하나 둘은 상태에서 안으로 약간 안으로 조금 좁혀주세요. 요것만 좁혀주시면 되겠고 1백백자에서는 이 1백백자에서는 이렇게 놓고 이 중심을 껐을 때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이 부분이 한쪽으로 너무 왼쪽으로 쏠렸다는 거 요것만 중심을 잡아 주시고요. 인자에서도 이 중심 이렇게 봤을 때 이 중심이 이렇게 하면 지금 왼쪽으로 넘어 쏠려갔는데요. 가운데 중심을 잡아 놓고서 이 칸에다가 어떻게 집어 열 것인지를 먼저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쓰세요. 그러면 글씨가 정확하게 맞습니다. U자도 여기서 하나 둘 이 중심이 이렇게 하면 왼쪽으로 넘어 쏠려갔는데요. 가운데 중심을 잡아 놓고서 이 칸에다가 어떻게 집어 열 것인지를 먼저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쓰세요. 그러면 글씨가 정확하게 맞습니다. U자도 여기서 하나 둘 내려온 상태에서 하나 둘 이렇게 됐으면 지금 중심이 가운데 중심에서 이렇게 맞아야 되죠. 근데 이 길이가 이 길이하고 많이 나가면 안 돼요. 거의 일직선이 돼야 되죠. 맞춰 가지고 하나 둘 온 상태에서 너무 많이 나가면 이게 지금 너무 많이 나가 있어요. 요 부분들을 조금 정리 좀 해 주시고 이렇게 이 길이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면 안 되니까 요점을 유념해서 써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태자에서는 이게 오른쪽이 파임이 너무 많이 내려왔죠. 한일자에서 이 길이가 이 태자에서 이 길이가 너무 차이가 나면 안 돼요. 거의 이렇게 하면서 두 개는 거의 비슷하게 조금 더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쭉 내려온 상태에서 이렇게 했을 때 파임이 밑으로 너무 처지지 이거보다 이게 내려오면 안 돼요. 이것만 좀 주의해서 쓰시면 되겠고요. 화자에서도 지금 왼쪽에서 이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 벼화 부분에서 이게 약간 올라가 줘야 돼. 중심이 여기면 여기서 잡아 갖고 이렇게 빼 줘야 되는데 그리고 입구자가 이 직사각형이 돼야 되는데 너무 너무 지금 직사각형이 형태는 이루어졌는데 이 뒤 이 각도가 지금 여기서 이 각도가 지금 작게 된 점 이 점을 좀 살펴서 그렇게 쓰시게 되면 글씨가 좀 안정 될 것 같아요. 다시 쓰셔가지고 저한테 다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글을 쓰실 때 먼저 작품을 하시지 말고 펜으로 먼저 작업을 볼펜이나 붓펜 가지고 작업을 하신 상태에서 쓰시게 되면 여러분들 작품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